오천안 포릉마다 낙수입니다. 어휴 사겠다 사겠어. 이거 낚싯대 다 주여 먹어볼게 없나? 아니 예 예 예 예 먹어요? 지금 먹어요? 부모님 어디 가십니까? 낚싯대 11개 총콕 가요 총콕 어디 가시는거에요? 낚싯대들 하나씩 챙겨요 빨빨리 가보지고 잡으러 가요 낚시하러 어디에요 여기? 여기 오천안입니다 오천안 여기 푸른바다 낚시가게에요 네 저기 계신 분이 선장님이세요 푸른바다 선장님 아 텔스오 세상을 왜 이래 텔스오입니까? 넣으면 나와 넣으면 나와 누나 누나야 누나 뭔 말인지 알죠? 누나 누나 오늘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넣으면 나옵니다 아니 선장님이 잘 봐주셔야지 아이 별말씀을요 근데요 포인트는 데려다 놓으면 잡는거는 여러분들이 잡는거에요 감독님 잡는거는 선수들이 잡는거에요 감독님 이분 봐 뭔 옷을 이쁜거 입었대 아니 이 황제 형님 청사 우리들 다 데리고 가는거에요? 네 여기 이분 좀 봐봐 뭔 옷을 이렇게 우비를 입고 고맙습니다 사수 유광입니다 왜? 남편이 어려죽을까봐 난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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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양가수는 이렇게 변했습니까? 안녕히계세요 아무데서만 틀이 되네 깨꼬리 가수도 가십니다 깨꼬리 가수도 보입니다 깨꼬리 가수도 들어오셨어요 어디가요 깨꼬리가 네 오늘 바다에 가서 깨꼬리가 얼만큼 나를지 푸드득 떨어질지 난거에요 나 먹었어 깨꼬리 먹어요? 감나가 가수님 오늘 오늘 너무너무 기대돼요 꼭 잡으세요 네 마음이 많이 설렙니다 깨꼬리는 중강 가수 보고 유진영 가수님 유진영 가수님 유진영 가수님 한 마디 하셔 네? 오늘 잡기 전에 한마디 아 오늘 저기 하나씩 들어가는거에요? 네 주꾸미 잡으러 가다가 주꾸미가 낙 낙 낙 낙 주꾸미가 문어가 돼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나옵니까? 네 예 황제입니다 황제 네 아 누구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하하 아 호명 해주세요 호명 누구십니까 백진우입니다 누구십니까 다수파 형이에요 백진우입니다 백진우 어디가 많이 해봐 네 누구십니까 니깔라 형님 니깔라요 누구십니까 이광입니다 누구십니까 술머니 네 지포리 이렇게 아 누구에요 이구 낙식꾼입니다 낙식꾼 신가요 자 테스로 지금 타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어 이 자산 중 정상 컴퓨터 많이 가봐요 컴퓨터 남들과 쇼 자 왼쪽으로 하세요 왼쪽으로 고춧가루 여기서 카메라 저쪽에 동현이 저쪽에 거기에 딱 여기서 주면 잡으시리라 왜 웃으세요? 지금 낚시 왔어요 지금 출발하려고 배에 승선한거죠? 네 승선했어요 멀미 할라나 모르겠네 멀미 할지 몰랐어요 이걸 준비했어요 거기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거에요? 하지 않을 예정인데 어쩔지 모르겠네 그리고 가분증호가 우리를 잡아갈까 걱정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깨꼬리 갈매기가 차가우면 어떻게 하죠? 깨꼬리는 더 위험합니다 깨꼬리 조심하세요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난 너무 걱정해요 깨끗깨끗 날라가네요 세상에 태어나서 낚시라는거 처음에 오는데 이 자리까지 오기는 왔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요 이 봉투가 오늘 몇개나 더 필요할지 여기있는 분 여기있는 분 낚시해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초보예요? 초보예요 아니 가기는 가는데 걱정이 너무 앞서서 확실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바다에 딸려 내려가는거 이제 출발합니다 만세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이에요 걱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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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 개터! 오! 아무iable! 오케이! 오메 오메! 가보증아 가보증아 물 들어주세요 물 좀 쌌어요 여기 잘 나오는데요 아니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물이 안 가서 연습하는데 여기가 가비가 붙을 겁니다 아마 가보증아 여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요 가보증아 잡았어? 가보증아 잡았어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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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이래. 잠깐만요. 동영상으로 들어가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쭈꾸미 나왔네. 쭈꾸미 나왔네. 쭈꾸미 나왔네. 몇 마리 찌어? 세 마리. 쭈꾸미 나왔네. 쭈꾸미 나왔네. 어우 형님. 보여줘 보여줘. 쭈꾸미 나왔네. 쭈꾸미 나왔네. 쭈꾸미 나왔네. 쭈꾸미 나왔네. 가만히 나왔네. 사운드리를 날짚지. 쭈꾸미 나왔네. 쭈꾸미. 사운드리를 날짚지. 쭈꾸미. 쭈꾸미 눈에 잡으셨어요. 열어보카. 으아. 軍 studied разв illusion. 기분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얻어 걸린거요? 네 잘 모르겠어요 낙지도 꼭 남아라 아니겠지? 누구야 누구? 광나라가수 몇 마리째 몇 마리째야 광나라가수님 몇 마리째 예 축하합니다 땡큐 나도 안 나 진영이 회의로 다녀왔습니다 예 찍사라 또 예 축하합니다 여기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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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호텔 히트 이리 와 어디 가냐 뭐야 뭐야 오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신영아님 몇 마리째 두 마리째 어머 어머 갑오징어 잡았어 캣퍼링 이리 봐 이리 봐 물총 쏜다 예 서 깻거리 대박 쳤다 깻거리 대박 쳤어 아기만 노니받으면 물총 왜요 깻거리 그게 뭐예요 갑오징어래 여메 대박이여 대박이여 어이 실화인데요 둘가지 아니 근데 너무 웃겨 미쳐서 걸린 게 아니라 나 꺼내는데 얘가 와서 물었어요 아 뭘래요? 하하하하 얘가 와서 물어서 꺼내는데 대박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이 아주 띵어와예요 띵어와 띵어와? 예예예 이제 시작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규리야 기다려 자자 가자 가자 규리야 기다려 아자아자아자 파이팅 어우 뭐야 연타야? 연타 연타 우와 좋아 좋아자 토감 ordell 감 잡았어요? 가먹인 거가 더 HAS 우와 또 잡았어 또 잡았어 프리미화 등방 와서 자꾸 가네 자리 옮기자마자 나 여기 없어 어디야 어디야 자기통 여기? 어 거기 네 아니 가수님하고는 안 맞나봐 이게 기분 어때요? 기분 나이스 기분이 나 여기 헥터 여태여 여태여 찍사하고 있어 일단은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진 기분 어때요? 집은 또 잡으면 되죠 뭐 거지 같죠? 거지 같죠? 얄등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야마더라 야마더라요? 진짜 홍영이 형님 기특 수고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꾸미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촛봐 야 얼굴까지 좀 틀어주세요 조금 어때요? 기분 어때요? 고맙습니다 한입에 쏙 탁 소중 하하하하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여긴 계속 나와요 나는 두 마리 놓쳤어 지금 또 뚫어진다 왜 그래 너무 빨리 놓쳤어요 너무 빨리 가봐서 뚫어진 거래요 이건 뭐더래요? 이야 대물입니다 대물 이거 뭐더래요? 이야 요거이 뭐더래요? 요거 요거이 문어 새끼야요 여보이 형 쿨 안 대지 마시래요 내내 쭈꾸미인지 알았더니 문어 새끼야요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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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기가 막힙니다 아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잘 됐어 이제 감을 알았네 아 이제 감 잡았어요 네 아이고 손맛 어땠어요? 아 좋죠 아이고 가까이 터부량 많이 나누네 하하하하하하 이야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간가지 선수네 선수 야 이꺼야 뭐 이제 이 동네 주꾸미 다 내꺼지 뭐 이제 싹쓰러가 이 동네 주꾸미는 다 내꺼야요 하하하하하하 이제 선수네 선수 이제 선수 이제 알아서 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쭈꾸미라면입니다 쭈꾸미라면이요? 네 오우 세대리 까봐 사람들이 직접 사람들이 그래요 나문보다 쭈꾸미가 더 많다고요? 예 금밭해요 지금 쭈꾸미 탕이네 쭈꾸미 탕이네 하하하하하하 쭈꾸미 탕 쭈꾸미 그런데 너무 분홍하네 나무 커서 쭈꾸미 자르고 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으응 쭈꾸미 많 Strength 두두두두 우리 감동님 빨리 안 와 응 감동님, 고추를 안 되는 거 알지? 응? 고추를 안 돼 고추를 먹고 싶지? 먹고 싶다 형님 우리 오리나 있네 형님, 나가 아니, 주꾸미는 없다고 배에서 먹는 주꾸미라면 선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오시면 돼 네 마리네 이 쪽으로 가 신난다, 신난다 우리 저쪽으로 가야겠다 멀미도 안 하시고 다들 잘하시네 먹는 것도 잘 드실 것 같아 나도 바깥 했으니까 잡았으니까 주워야 돼 하나도 못 잡으신 분은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다 잡았어요 못 잡고 간 국머리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주꾸미라면 여기는 더 왕따시 있어 왕따시야 지금은 큰물이에요, 큰물 우리 차고 그래도 우리 대장님은 말도 없이 드셔 그나마 이거 안 당겨가지고 그래도 잡을 수 있겠지 1월 16일 날 오셨으면 못 잡았어 추워가지고 그러지 혼자 와서 잡아서 주꾸미가 이쪽 봐봐 이쪽 봐봐 귀꼬리님 졸리다면서 잘 잡네 문어도 졸았나봐요 아이 주꾸미가 졸았나봐요 가보지물 잡들이 쭉쭉 올리네 네 가보지물 여기 있어 왔어 왔어 와 형님 여기 봐주고 앞으로 이쪽으로 손바 괜찮았죠? 아 끝내줘요 끝내줘요 이거 6마리 아 축하합니다 손바 제대로네 네 와 나 이 새끼야 빨리 사보지물 하나 옵니다 오 사보지물 하나 옵니다 사보지물 하나 옵니다 오 사보지물 하나 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시니라 아 Way 예 진짜 좋아 오 고통 누가 잡은 거요 누가 잡은 거요 광나라 가수님이 잡으셨어? 가보지 거를? 도망가고 그래 잡아놓고 먹물 쏠까봐 통과 갔지? 네, 도망갔어요 잡긴 잡았네 그래도 일단 남아 밥도 남고 다 남아 아 점심시간 태소에서 점심시간입니다 뷔페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남아서 막 바다가 버릴 때 젤리 왔거든요 이게 뷔페가 됐어? 뷔페 배 위에서 뷔페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어야 된다 뷔페가 됐어요 뷔페가 됐어요 뷔페가 됐어요 뷔페가 됐어요 azi et도 나 Gary 날씨는 찾아다 뷔페가 됐어요 뷔페가 됐어요 remlin 뷔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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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